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을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닭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다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국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모두 형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처럼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느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저는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저는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이 직분 때문에 자주 교만에 빠집니다 하느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교만 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 교우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교만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제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이 저를 사로잡고 있을 때 주로 제 안에서 나오는 행동은 교우들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에 아주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과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신부님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강론이 참 좋다는 말을 들으면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쁩니다 강의를 잘하는 신부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내가 하느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누군가가 미사가 끝났을 때 또 특강이나 강의가 끝났을 때 신부님 강론 참 좋았습니다 신부님 강의가 참 감명 깊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제가 마치 하느님에게 아주 알맞게 특별하게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하느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전혀 바라볼 줄 모르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평가받는 것만 중요하게 여길 뿐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전혀 볼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하느님을 찾는 영적인 능력은 보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를 평가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자기 체면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힘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승도 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리지도 말고 선생도 되지 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스승도 선생도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문제 또한 하느님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아주 특별하다는 그 생각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안에서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만 특별해지기 위해서 나만 주목받기 위해서 나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에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어떤 위치에 지금 내가 교회 안에 놓여있던지 그래서 실제로 아주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는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느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처럼 휘어지고 다운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는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하느님 안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굳은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양털처럼 우리 영혼을 새하얗게 만들어주신다는 굳은 믿음과 함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신앙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아무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느님께 다가가서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에 인색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기도가 지금 당장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가장 탁월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와 같은 하느님의 신비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승으로 불릴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으로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존경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손 하나 꿈쩍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만 자기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인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하느님의 모든 신경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다 쏠려있는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신앙인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들 그런 사실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삶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선생도, 스승도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명의 신앙인이고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간직하면서 오늘 숙제드립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오늘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내일 선포될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는 것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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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